유하 유하 반갑습니다! BJ 김태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을몬의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뭔가 했는데 하트라이더 드리프트 팀에서 뭔가 저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안에는 아직 안 뜯어봤어요. 한번 언박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재훈이 형님께서 어떤 걸 보내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오 뭐야 이거? 자, 안에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 편지 같고요. 이 안에는 뭐 포장되어 있는데 일단 볼게요. 자, 일단 안에 뭐가 포장이 되어 있구요. 이걸 뜯을게요. 자, 일단 편지가 있구요, 일단 편지. 일단 편지. 편지부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편지가 일단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조재윤입니다.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레이서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윤 드림 해갖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자, 일단 안에 오니까 뭔가 이게 있어요, 뭔가. 뭔가 안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온 게 이 편지와 이거, 이거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이거를 좀 뜯어 볼게요. 자, 이렇게 뜯어가지고. 뜯었습니다. . 뜯어보기. 1, 2, 3. 1, 2, 3. 4, 4, 4, 5, 5, 6, 7, 7, 8, 8, 9, 9, 10. 왼쪽이구요, 시프트, 드리프트, 부스터, 슬로 체인저, 그리고 이거는 뭐 알키, 미셋, 아, ESC네요. ESC라고 되어있네요.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 다음 이 안에 한 개가 더 있어요. 똑같은 게, 비슷한 게. 자, 일단 한 개는 뭐 카트레더, 스티커, 스티커네요, 스티커. 자, 그 다음, 자, 이거, 이거는 안에 뭐 들었는지 아직 몰라요, 또. 형님들 먼저 보세요. 뭔가요? 아, 핸드폰, 아, 핸드폰 손, 휴대폰 손 뒤에 하는 거. 아, 어, 거치, 그런 거, 그런 거. 맞아, 맞아. 거치대 이런 거. 음, 그건, 그거네요. 자, 나머지 한 개 보겠습니다, 이거. 자, 이거는 뭔가, 잠깐만, 뭔가 있어, 이거. 이거 큰 거 온다, 잠깐만. 제발, 넥슨 캐시 100만 원. 재훈이 형, 태칸이 형에게는 넥슨 캐시 100만 원 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형님? 엥? 엥? 이게 끝인데?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목걸이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이거.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뜯어볼게요. 오! 진짜 큰 거 온다, 이거. 잠깐만, 묵직하다, 이거.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진짜 묵직해, 이거는. 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죠, 이거? 보여요, 이거? 거울 아니야? 뭐예요, 이거? 뭐예요? 머리에도 안 들어가는데? 자, 일단 이렇게 읽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다음. 이거 뭐죠, 이건 또? 이건 또 뭐야, 이거는? 아, 수첩이다, 이거. 수첩. 수첩이네요. 아, 여권, 여권 지갑 아니야, 이거? 글로벌이니까 이제 미국 가서도 카트레더 드리프트하고, 중국 가서도 카트레더 드리프트하고, 일본 가서도 카트레더 드리프트하고, 어느 나라를 가던 이 여권 지갑에다가 여권을 놓고, 카트레더 드리프트를 해라. 우리 재훈이 형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인정? 어, 인정. 그 다음, 두 개가 있는데, 또 하나는 또, 이게 뭐가 또, 또 비슷한 게 있네. 이게 뭐 똑같은 거 아이가, 이거? 이거 뭐 또 반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맞아? 자, 됐죠? 간단하구요. 그 다음 라스트. 이것도 여권 지갑인데. 여권 지갑. 배치. 저는 다오보다 배치가 좋으니까, 다오는 택투브 주고요. 너 가지세요. 자, 가지시고요. 제가 미국 가서도 꼭 카트레더 드리프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저희 친형이 있거든요. 친형이 미국에 시애틀을 살고 있는데, 미국 친형 집에 가서 꼭 카트레더 드리프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이 형 감사드립니다. 자, 이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욕탕 갈 때, 목욕탕 갈 때 여기 안에, 떼수건이랑, 샴푸랑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가서도, 카트레더 드리프트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요렇게 왔습니다, 선물이. 보이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카트레더 드리프트 팀에서, 선물을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카트레더 드리프트가, 전세계적으로, 슈퍼스타 게임이 돼서, 레전드, 1위 게임, 레이싱, 카트레더 드리프트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드리고, 카트레더 드리프트,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